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덜란드 저번에 했던 네덜란드 오늘 또 해야지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그 피파 간담회 뭐 간담회가 끝났는데 해결된 게 없어가지고 안 듣는 거나 듣는 거나 똑같지 않나 오히려 그거더라고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버그 고쳐주세요 했는데 사실 이런 버그도 있었는데 우리가 고쳤었습니다 개쩔죠? 저도 대학교 때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에 공감이 많이 돼요 약간 개발자 쪽에 버그 발견해서 고치는 거 진짜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했던 버그 좀 고쳐서 더 뿌듯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나 하자 선수 영입도 안 하냐고요 약간 돈이 없어 나중에 그거 꼭 해보고 싶은데 네덜란드 크라우치 이름 뭐였지? 도베르만? 베이르만 베이르만 아니다 지금 써볼까? 지금 써볼게요 어차피 더용 저거 똑같거든요 더용이나 재그나 쟤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반페르시 왼발 슛 우와 하잇 반페르시 왼발 슛 그 이상은 누가 있나 해봤는데 오시맨 나이스 자 헹크 한번 써볼게 45억이지만 키가 키가 2미터 1cm이기 때문에 오? 야 헹크 베이르만 체감 왜 이렇게 좋아? 우와 더용의 2배는 좋은데요 체감이 크라우치보다 빨라 저거 지금 자 헹크 오 오 뭐야 왜 이렇게 유연해 받아봐 우와 야 이거 이거 2미터의 체감이 아니야 좀 신문물이에요 2미터가 이렇게 뭔가 체감이 이렇게 가벼운 건 처음 봐가지고 누구랑 체감이 비슷하자야 되나 이걸 난 2미터에서 이런 체감을 본 적이 없어 와우 아 이게 안 들어갔다고 근데 더용보다 영향력이 좀 없는데요 더용은 그래도 뭔가 헤딩을 막 딸 때 도움되는 곳에서 땄는데 이 베이르만은 약간 공을 피해다녀요 매한데? 헹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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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발 와 야 이게 그 2미터 그 축구를 하면 안 돼 근데 얘는 그냥 그 K릭에도 있잖아요 뮬리치 헤딩 못하는 축구 선수 있죠 어 개 같이 써야 되는 느낌이네요 그 모습이 뭐해 방금 야 아니 잠깐만 됐다 헹크 베이르만 왼발 아 안되겠네 헹크 어이 지랄 아이고 아니 그건 안 되구나 왼발 슛 와 이거를 막아 어 어 오 우와 방금 아깝다 방금 진짜 아깝다 뭐가 이게 이게 뭔지 아나 이 하래비가 오 와 헹크 베이르만의 라인 근데 왜 갑자기 공 잡을 때 느려지냐 아니 공 잡을 때 가가지고 느려지는 거 봤어요? 축구 약간 수리남 쪽이 그게 있나봐 축구 DNA가 있으니까 오 나이스 역시 헹크 베이르만 감사합니다 유튜버 특히 아닐까요? 어떻게 된 거야? 저기서 누군가 4번 존 스톤스 맞고 헹크 맞고 들어간 것 같아 존 스톤스 맞고 헹크 맞고 빨려 들어갔습니다 3연승 했네 뭐지? 퇸장찌개 아이 까비 자 바로 받아 나이스 받아 그렇지 시모스 뛰어 가운데 그렇지 아 반표를 3딩 아 뒤에 베르바이 리어 아 계열받게 하네 진짜 쌤앤도 그거 어떻게 구해 그렇지 안 끝났다잉 하하하하하하 오 가운데 그렇지 와 또 꼴대 맞았어 오 어려워 잠깐만 헹크 베이르 아잇 하하하하하 진짜 진짜 아 이거 꼴대 너무 맞는데요 이거 비었다 비었다 아 진짜 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거는 뚫을 수가 없었어 이거는 호나우드 아이콘 오카 왔어도 못 뚫었어 연구가 끝난 전술이야 연구가 끝난 전술이야 연구가 끝난 전술 비었다 호트마 아 또 꼴로 까아 이 2미터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드디어 2미터다운 모습이었다 튀어 행크 베이르마 오른발 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날 알고 있구만 여기도 하죠 reper VO 그렇지 와 이걸 막 된다고? 헹크 하잇 꼴대에 꼴대에 계속 맞아 지금 뭔가 이상해 어느 순간 오 지금 이 색 좋다 그러니까 3대 에이시밀랑과 내꺼에 대비되는 색깔이 색감이 너무 좋대 헹크 아헹크 레이저 대가리 이연라이트 저거 쌓일걸요 반필의 쉐딩 와 또 꼴대 맞았어 너무 맞는거 아닙니까 오늘 꼴보다 꼴대를 더 많이 맞은거 같은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왼발슛 업보 달게 받아 아 그래 너무 여태 왼발슛 너무 무식하게 넣었지 오늘 업보를 다 받는구나 요즘 피파 꼴대 너무 자주 맞아요 아 그래? 나만 그런게 아니었어? 나 오늘 개쩔게 맞거든요 지금 꼴보다 꼴대를 더 많이 맞았어 세어봐야겠다 오 오 아 봐봐 이 씨바 야 씨바 말이 되냐고 오늘 아니 진짜 요게 안나올래 안나올 수가 없는 오늘이라니까 아니 왜 오다 말어 아이씨 오다 말은 새끼 누구야 아이씨 사이다 씨 뭐야 왜왜 그러니까 행크라는 팀이 하나 있는데 아 야 갑자기 이겼어 소리 한번 지르니까 이제 눈치 보면서 꼴대 안맞게 해주는구만요 칼 한번 했더니 넥슨이 모니터링 하다가 야 이제 꼴대 안맞게 해 한거야 자 야 진짜 반페르시다 야 진짜 반페르시야 맞지 와 저기에 들어간다니까 반페르시는 을메 아시힝 이나 존로 Mag호 회 Taco